이제는 10주 정도 이 모습 왜 찍었냐고요? 지금 내 모습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미용실에 다 뛰쳐나오고 머리를 하지 않고 급하게 뛰어나오고 약간 옷도 그렇지 않아? 뭘 찍어야 하나? 이 오래된 이 건물을 조금 찍었는데 궁전스럽게 지어놨는데 되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휴물스럽지는 않은데 또 약간 저게 프로테스탈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거 같은 완전 이곡적인 위에 두기대로 혼자 갔다 아리큐어로 좋아 아리큐어로 좋아 아리큐어로 좋아 아리큐어로 좋아 아리큐어로 좋아 아리큐어로 좋아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리큐어로 좋아 오 너도 정식이야 당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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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 맥주 찬! 너무 맛있어서 200원! 아까 저희가 왔다 갔다 했을 때가 빨리 저쪽으로 오면 점점 더 좋은데 하이 하이 너 어딨지? 아 예쁘다 나의 값자 아 이거 너무 흘러가는데? 잘 찍혔는지 모르겠다 폭발은 안 사네 하나 둘 셋 아 좋아 만족 만족 세컵 시작 방콕 안녕 끝났어요 라투 제로 도 도 도 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